이성이의 젤리언의 시험입니다 이성아 다듬자 산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듬자 여기 건들면 안돼 안돼 옷에 묻힌다리 이성이의 젤리언의 시험입니다 입장 재료 맞닿대 오늘 어떤 시험 할거에요? 오늘의 실험은 미니의 하산폭파를 만들어보자 네 하산을 만들 재료 차르 물감 식초 소다 자, 이것만 있으면 미리의 하상폭발을 만내준다. 네. 그렇다면 우리 미리 하상폭발 한번 만들어볼까? 네. 그래. 그럼 첫 번째, 차를 전부 다 가주자. 네. 차를 전부 다 차를. 차를 빨리빨리 까세요. 어? 어, 아니야. 차를이야, 차를. 아, 이거 너무 신기해. 저기, 민정 시청자에 있어요. 오, 오. 오, 됐어, 이렇게 고동시키. 하나를 고동시키고, 나머지는 이렇게 산을 쌓자. 어, 민정이 잘 깐는데? 오, 이렇게 잘 깐지. 와 젤리엄 박사진도 지금 이 정도 하고있다 나는 빨리빨리 해야지 와 이거 느낌 이상해? 아 나 느낌 되게 좋은데? 구경하려고? 좋은데... 좋은 생각이다 내가 이게 더 힘든것 같은데? 너 쉬운 것 하고 박사님은 어려운 거 시킨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이게 맞겠지? 네 역시.. 인정했어 와 이거 다 시키잖아 아하 박사님은 연구하러 왔어요 이제 너무 어려운게 아니고 박사님 연구하고 들어주세요 우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네 마지막 하나 남았네 이제 아직 말았단다 좋아 좋아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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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를 이게 산인가? 산처럼 보이지? 나도 산처럼 보이긴 해 민사가 다듬자 산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듬자 어 여기 멈추면 안돼 민사가 이제 분나를 시켜야 되니까 안들어가자 자 식초를 이렇게 내가 담을테니까 너가 물가구를 담아 우와 냄새 으흐흐흐 냄새 좋다고? 식초가? 어떤 냄새야? 바나나 바나나? 식초가 바나나인가? 오 오 오 빨간색? 이 정도면 되겠어? 어? 이 정도면 될 것 같아? 여기에 부어보도록 할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52 5초는 이 정도 묻고 이제 소닭만 넣어보면 2 5 5 5 우리 한 fi 우리 소다를 왜 이렇게 많아? 우리 소다를 한 번 넣어볼까? 이상이가 카운트도 한 번 해줄 수 있어? 3 2 5 카운트 아 뭐야?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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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식초를 더 넣어야겠어 카운트 치 econom 나 목팩 안avil 나 목모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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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성아 이렇게 미니 핫파크카를 만들었는데 어땠어? 어땠어? 어땠어 터졌다고? 멈췄다고요? 어 어 어 윈성아 다음에도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올게 윈성이야 젤리언해 실험샷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야 고등어 발휘해 주세요 우려 Eck 오 와 влад 을 오 다가 으 아 어 아 감사합니다.